안녕하세요 락스 이재배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짧은 영상 하나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최근에 피그마가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플러그인 같은 거 설치를 할 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간혹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하나 급히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피그마에서 플러그인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메뉴가 조금 바뀌었어요 왼쪽에 커뮤니티 부분을 보시면요 커뮤니티에서 이 커뮤니티에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빠르게 무료 이미지 저작권 프리 무료 이미지를 빠르게 찾을 수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언 스프레시 라고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항목 중에서 플러그인스를 보시면 플러그인스 에서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만 설치되어 있는 것들 퀄리를 하실 수가 있고 새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메뉴에 있던 것들이 이제 커뮤니티로 흡수가 돼서 이곳에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